대북 송금 대북 송금 특검 부활하나 대북 송금 루트 땐 국내 은행 미 제재대상 딜레마에 빠진 윤정봉 금융감독원이 27일 4조 원이 넘는 외화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과연 이 자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자금이 몇몇 기업이나 개인을 거쳐 이와 관련해 시장에선 갖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대북 송금 가능성 배제 못해 가장 유력한 얘기는 북한의 자금 세택에 이용됐을 가능성이다. 두 가지 사실이 이런 유출을 뒷받침하는데요. 첫째는 국가정보원이 이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정원 조사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 간 단순 거래라면 국정원이 직접 나설 까닭이 없죠. 금감원은 해당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아져 해외를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죠. 다만 주로 귀금속 관련 업체 등이었는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회사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정상 법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상만의 가짜 회사라는 뜻인데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나서 해외에 송금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금감원은 물론 국정원, 검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설 만큼 큰 사안임을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김규현 국정원장에 이어 한동훈 법무장관도 미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입니다. 김 국정원장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한동훈 장관은 취임 44일 만인 지난달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한미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지만 그가 방문한 곳은 세계은행그룹과 연방수사국이었죠. 휴핵재정부 장관이 아닌 법무장관이 세계은행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의 클리포드 프레이저 부총재 겸 법무실장 대행, 모하마두 다이앤 부총재 겸 감사실장과 몇납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4조 원이 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좋을 차원의 방미였다는 게 일각의 분석입니다. 정부의 딜레마 만약 대북 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정부로선 이를 공식 발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은행들이 대북 송금을 돈꼴이 되면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나 유엔 안벌이 제재는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의도치 않게 북한과 연루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자금질이 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19일 방안한 제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총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에서 대북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찡관도 우리 정부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북 송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적인 망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북 송금을 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내 은행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라며 해외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